가을종 티켓도 26장인가? 그것도 좀 마음이 아팠으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속상했지만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게는 마음입니다 화이팅! 자유! 1. 잇! 잔딘 하이파 잇! 잔딘 하이파 잇! 잔딘 하이파 그때 제가аст listen to her sixth party 제가 Стkre고 세십시오 잇! olsun 성인은 잔딘 customize 이 암칭은 잔딘 가오슈웅 어 그럼요 이 가오슈웅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딱 한국의 부산 같은 느낌이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오슈웅에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저는 근데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발전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주최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 기사분들께서 이제 또 뭐 기사도 되게 많이 봤는데 조금 마음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뭐 랄란이랑 싸웠다는 소문도 있어 가오슈웅 티켓도 26장인가? 그것도 좀 마음이 아팠으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속상했지만 이제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화이팅! 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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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처음 선보이는 무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좋아하시나요 300명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